자 오늘 그래요. 어저께도 어렸는데 내가 펠로시 사태. 펠로시가 어제 9시 반쯤 왔으니까 내가 보면서 이거 안 만난다고 하면 큰일 나는데 큰일 나는데 이거 좀 심상치 않을 것 같을 때 했더니 오늘 하루 종일 펠로시 사태가 참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들을 다 들으시고 여러가지 좀 의아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으셨을 텐데 일단 하나하나 한번 보죠. 펠로시가 방한했습니다. 근데 공항에는 한국 인사가 0명. 이게 결례일까? 사전협의를 한 걸까? 아니 사전협의를 했어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좀 이상하지 않아. 사전협의가 한 명도 안 나가는 게 어떻게 사전협의가 됐다는 거며 여기에는 지금 미군 관계자들은 나왔어. 근데 이게 어떻게 사전협의했다고 그냥 이걸 그냥 덜렁 넘어간다는 게 이게 조금 이 사전협의가 한 게 맞아 이거? 이 사전협의가 맞는 건지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전협의가 했다면 이분들은 왜 나와 있는 거야? 미국 관련한 그 주한민국 분들은 나왔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안 나갔다라는 게 그림이 영... 넨시 펠로시 입국 당시 한국 측 관계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과 관련해 외교 결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국회에서 의전상 결례를 했다는 지적을 국민의힘 측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국회 측에서 의전을 나가지 않기로 펠로시 측과 사전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약간 좀 이런 사전협의가 말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 이게 사전협의를 했다고 안 나간 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국회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든 뭐 누구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국회의장이든 나가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사전협의했다라고 해서 안 나가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게 메꿔질 문제인가 굉장히 좀 의아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런 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상하단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걸 왜 그냥 놔두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걸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부터가 혼을 내셔야 돼. 지금 정부 인사나 청와대 인사가 어떻게 외교부나 뭐 어떻게 한 명도 안 나갈 수가 있냐. 뭐 조인트를 까야지. 그리고 국회의장은 뭐 하냐. 뭐 나가야지 이러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혼을 내야 될 상황은 아닌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뭐 뭐 그냥 사전협의했어. 안 나갔어. 이러니까 아니 얘네들은 뭐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협의를 왜 이렇게 했지? 자 펠로시 의장을 미국 측 관계자만 영접을 했고 우리나라 정부 국회 측 관계자는 따로 나오지 않았다. 자 펠로시 의장은 호텔 정문이 아니고 후문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게 어떤 거냐. 펠로시 의장은 한국 측 의정 관계자가 아무것도 안 나온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 이날 현장에 정부 관계자가 없었던 것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의전상 입법부 인사가 오면 행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며 혹시나 의전이 필요하다면 입법부인 국회에서 파트너가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 대목도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 대목도 진짜 신기한 게 지금 이런 국민들이나 이런 여론에서 따지는 거는 저런 의전 서열상을 따지거나 뭐 너희들이 이거를 뭐라고 해 이건 의전을 어떻게 하는 룰에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하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국익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국익 국익을 위해서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모든 걸 하나하나 니들이 언제 룰을 그렇게 따졌다고 하나하나 그렇게 여기 와서 변명을 할 때는 어? 의전상 룰이 이렇대 근데 정말로 우리나라의 모든 의전이 그렇게 룰을 맞춰서 했냐 국익을 생각하면 때때로는 의전 10위가 오더라도 대통령이 나갈 일이 있는 거고 의전 3위가 왔을 때는 어쨌든 구색을 맞춰서 이거를 더 뭐 국익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할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아니 뭐 중국이나 어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서열 3위가 왔는데 생을 깐다 근데 이게 뭐 지들끼리 떠넘기기 하고 있어 여기서 이거는 행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이거는 국회가 맡아라 이런 상황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검찰 출신들이 많고 대통령도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정무적인 감각 정무적인 관점 국익적 관점에서 정치인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학습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냥 법 위법적인 것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게 국익을 위한 거다 이게 이렇게 해서 어 이걸 모아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더 나아지고 기업인들도 출자를 해서 줬고 어 국가 입장에서도 일자리 창출해서 줬고 이래서 이러이러한 진행을 하는 거다 국익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니들은 국익이지만 이건 법으로 불법이지 엮으면 뇌물이야 이러고 그냥 잡아넣는다는 거야 이런 거에 너무 오랫동안 학습이 되다 보니까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저 위법만 아니면 법만 지키면 정치는 끝이 아니냐 정치 나머지 생각할 거 뭐 있냐 법만 지키면 되지 이런 식의 기계적인 판단으로만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아무런 정무적 감각이 완전히 다 배제돼 버렸어 아무런 계산을 안 해 그냥 오직 우리는 룰만 지키고 이거는 부처가 국회니까 국회만 지키고 정부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으로 가보니까 이게 정무적인 부분 정치적인 영역의 부분 국민들의 민심을 얻고 설득의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싹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기계야 기계 어떻게 보면 그냥 기계야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거는 뭐 의전 관련상 저쪽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가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따져볼 만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박살이 나 있잖아요 지지율이 지금 막 20% 이제 중반대로 가고 있어 25% 깨겠어 이러다가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서열 3위가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살릴지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대외적인 외교에 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알리고 또 동시에 국내 정치에서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나의 이슈로 만들지 너무나 이걸 하늘이 준 기회잖아 이거는 다시 보들 기회야 어떻게 보면 이런 미국의 서열 3위가 아시아를 이렇게 돌고 그럴 거면 우리가 또 일본과도 비교가 되고 어디 대만과도 비교가 될 텐데 한국이 여기서 대통령이 지지율까지 빠져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가할 수가 있냐는 거지 당장 본인이 직접 만나서 어? 단둘이 이렇게 뭐 어? 이야기도 하는 장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뭐 반도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우리 뭐 미국 수출이나 무기 수출 뭐 이런 거 자랑도 하고 우리 한국 무기가 좋다 어? 우리가 같이 한번 안보도 가고 뭐 이런 얘기를 자자자자자자 하면은 이야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어?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준석 이슈 묻히고 뭐 당 비대위 이슈 묻히고 윤석열 대통령 이슈 뭐 악재 다 묻히고 앞으로 딱딱따 이걸 얘기할 책사가 없다는 거야? 이 정도는 나와야 지지율이 뭐 반등을 하던가 올라가던가 하지 지지율이 지금 뭐 조금 있으면 이준석한테 따이겠소 저러다가 이해를 못하겠네 정말 어떻게 이런 발생을 할 수가 있지 참 개입하지 않는데 행정 행정부가 외교부에서 따로 개입하자는 이게 정말 한가한 이야기야 여권에서도 한국제 의전이 없었던 것에 부적절한 외교 결례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태경도 지금 뭐 이건 펠로시 의장에게 국회의장이 사과해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외교라는 게 의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데 방문하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아무도 안 나온 게 이게 말이 되냐 국회 측에서는 우리가 사전실무협의를 했다 근데 이게 웃긴 거라고 사전협의를 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런 결과가 나오냐는 거야 난 진짜 아니 진짜 한심한 게 사전협의를 할 거였으면 우리가 나가겠다 우리가 나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분위기도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대통령도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떻겠냐 뭐 이런 만약에 오실 거면 대통령과 만남을 서열이 이렇게 안 맞으니까 그러면 최대한 펠로시 쪽에서 우리한테 어떤 큰 선물을 갖고 온다든지 뭐 립서비스라도 좋은 얘기를 해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서열이 안 맞지만 미국 측에서 뭔가 선물을 우리에게 갖고 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이런 쪽으로 사전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하 진짜 답답해 죽겠네 왜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이게 저런 식으로 싹 무시를 해갖고 낸시 펠로시 급이 왔는데 세계에서도 다 찍고 여기저기 다 방송이 되고 중국도 다 방송하고 다 여기저기 전세계에 알리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눈 감고 아웅이야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없는 일이 되냐고 굉장히 사전협의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사전협의를 어떻게 했으면 저렇게 했냐를 보면은 결국 지금의 어떤 우리의 국회 수준 자체도 굉장히 허접하다 허술하다 그리고 국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지금 뭐 지들 공천권 생각만 하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미국의 외교 결례를 범했나 펠로시 의전 없어서 매우 불쾌했다 미국 권력서열 3위인 랜시 펠로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측 의전 관계가 전혀 없었던 것에 매우 불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를 이유로 펠로시 의전과 만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의전까지 부실해 미국의 외교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펠로시가 도착했을 때 한국 측 의전 관계자는 전무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 같은 부실 의전에 상당히 불쾌했던 것으로 보인다 용산호텔로 갈 때도 취재진이 되겠던 정문이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 취재진을 패싱했다 이야 참 정말 씁쓸하구만 아 윤석열 대통령 아 같은 시가 예 아 이거 참 난감하구만 여권 내에서 뭐 유승민이고 하태경이고 뭐 때리고 가는데 아 이거 뭔가요 아 여기 카스인가요 쏘맥인가요 아 소주 예 아 이거 뭔가요 청년들의 표정이 아 글쎄요 중요한 인물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통령이 만나지도 않는다 휴가족이라는 건 이유가 될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휴가족인 건 이해가 된대요 뭐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런 장면을 왜 공개하는 거야 또 이건 대학로 연극보고 뒷부리까지 하면서 미국의 대표로 만나지 않았다 이런 게 난 대통령실에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왜 옆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카카 이걸 지금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대외적인 메시지도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좀 오해를 안 사는 선에서라도 이건 액션은 우리가 어떻게 취하고 동시에 우리가 뭐야 득 볼 수 있는 건 득을 봐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국익이야 아니 언제부터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국익을 위한 게 되냐고 난 참 그리고 대통령실에 해명중 봐봐요 윤석열 대통령 연극관람은 펠로시 한국 도착 전에 봤대 이게 지금 자랑이냐고 이게 지금 자랑이다 아주 그냥 그러면 술자리는 뭔데 이 대통령실이 문제라니까 얘네들을 얘네들을 정리해야 돼 이거 이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어 지금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 만나지 않는 상황에서 연극까지 관람해 논란이 불거지자 사태질환에 나섰는데 연극이 아닌 술자리 술까지 마셨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미 의회를 대표하는 하원의장에 방한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란 이후로 만나자는 건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한미동맹 기조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급하게 전화통화로 선회했다 너무 궁색해지잖아 이것도 하지만 끝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펠로시의 통화가 방한한 뒤 조율된 것인가 그런 통화 의사를 갖고서 의중에 담고 있었던 것을 이해하고 있다 말도 웃겨 갑자기 만들어진 일정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연극을 관람하는 게 맞느냐 지적에는 우리가 미 의회를 경시할 이유도 없고 가장 중대한 의회 요인이 왔는데 우리가 홀대하거나 경시할 이유가 있느냐 연극은 펠로시 의장이 도착 전에 봤던 거다 휴가 중인 대통령의 개인 일정 하나하나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게 지금 나는 해명이 대통령실이 잘못하고 있어 이게 해명이 이게 잘못하고 있어 사람들이 물어보고 궁금한 건 그게 아닌데 자꾸 논지 이탈을 해갖고 딴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해명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명이 안 된다고 이게 문재인 때면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네시펠로시는 일본도 방문하면서요 하원들이 반도체 위탁업체 CSMC를 보유하고 있는 대만과 삼성전자 SK하니스를 메모리 반도체 1위 한국 일본과의 칩4 동맹을 위해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게 된 뜻으로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칩4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겠죠 칩4 반도체 연맹을 맺는 거야 반도체 동맹을 맺어서 중국에 대한 고립 중국의 어떤 잘못된 이런 흡수 통일이라든지 또는 뭐 1대1로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견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이제 대통령이 또 해명이 웃겨요 윤 대통령이 펠로시 안 만난 게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거래 아니 참 이것도 웃기다 언제부터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한 게 국익을 위한 거였어 국익을 위한다라 이 말이 되게 뉘앙스가 웃긴 거야 미국의 서열 3위가 왔는데 생깎다 이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국익을 위한 거야 여기서 말하는 국익이라는 게 뭐냐는 거지 그거는 미국한테 미국을 저렇게 어떻게 보면 패싱을 했는데 여기에 어떤 국익이 발생하냐라고 본다면 반대극부에 있는 쪽에서 국익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거거든 그게 뭐야 그게 중국이라는 거야 이거는 약간 좀 놀라운 주장이거든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라면 맥락이 이해가 되는데 우파 정부에서 중국을 눈치만 가지고 펠로시를 안 만났다라는 도식이 성립이 되거든 이거를 이런 핑계와 변명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사상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념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북한 방송 틀겠다 뭐 이거 부터 이미 사상적으로 이상한데 근데 이번에는 미국 서열 3위를 안 만나는 건 국익을 위한 거다 이 정도면은 이거는 완전히 친북 친중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대통령실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지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생각인지 대통령실의 어떤 친중주의자 친북주의자가 저런 식의 지금 변명을 잘못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대통령실에서 나온 내용이라면 이게 대통령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념적으로 반론이 반감이 또는 뭐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대사가 나온 거야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연극 배우들이랑 술 마셨는데 그게 어떻게 국익을 고려한 거냐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국익을 고려했다 휴가 때문에 안 만난다고 했다 갑자기 국익을 고려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씨를 안 만난 이후 하루 만에 바뀌었다 이것도 웃겨 그렇게 국익을 위한 거였으면 왜 미리 얘기를 안 했냐고 우리한테 미리 저 펠로씨가 온다고 할 때부터 대통령께서 휴가 때문에 안 만나십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올 게 아니라 그러면 미리 우리가 국익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펠로씨를 안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던가 논란이 한참 휴가 때문에 안 만난다고 했다가 논란이 확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아 국익 때문에 안 만난 거다 이런 궁색한 이런 수순도 웃긴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말 바꾸기가 말 바뀌었어 이것도 펠로씨 의장과 대통령의 휴가가 겹쳤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난 일정은 잡지 않았다 이게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이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는 해명이 또 엉뚱하게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때문에 펠로씨 의장을 안 만난 게 아니라 안 만난 게 아니라 중국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해석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이 문제야 지금 대통령실을 지금 대통령실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완전히 애들이 개념이 없구만 이거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연극을 관람하고 그리 인근 식당에서 배우들과 식사하고 사전에 조율할 때에도 하원의적을 만나지 않는 건 미 의회 경시라는 지역이 나온다 더구나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연극이나 관람하는 게 맞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경시할 이유도 없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관람한 게 맞냐고 묻는데 연극은 독착 전에 봤다 그럼 도착 이후엔 왜 안 만났냐고 중국을 의식한 거 아니냐는 의문이 많다 모든 건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정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고 물었더니 압축적으로 드린 말씀이고 그에 대한 언론의 영역이다 아니 이게 무슨 대통령실의 답변이 이 모양이냐고 지들이 먼저 국익을 고려했다고 얘기해놓고 국익이 뭔지 말해달랬더니 그건 언론의 영역이래 이게 뭔 말이야 얘네들 지금 말장난 아니야 아니 이걸 아니 지가 먼저 말아놓고 해당은 언론의 영역이래 이 같은 답변은 전날 행명과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나는 이유는 휴가라고 먼저 해놓고 갑자기 무슨 국익을 고려했다고 딴 소리를 하고 있어 이 두 사람은 통화를 했지만 대만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신기하네 정말 대통령실이 문제야 대통령실 내가 이제 윤석열 정부를 유심히 보면은 일단은 이 분이 후보 시절에는 분명히 우파적 공약들을 제시했고 우파적인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한 것처럼 후보 시절에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당연히 어떤 미국과의 그런 동맹을 강화한다 본인임으로 본인이 얘기한 거야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보여지는 거는 완전 반대야 아니 무슨 아니 뭐 그래 이준석은 싫어서 내쫓는다고 쳐 근데 왜 일대일로 뭐 중국 만세 외치고는 그런 그 민주당 쪽 애들을 데려오고 무슨 페미니스트 페미니즘 만세 뭐 이런 애들을 데려와가지고 국민 통합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어? 그런 애들한테 권한을 주고 북한 방송을 우리나라에 틀겠다고 하고 랜시 펠로시를 패싱하고 이래놓고 이걸 갖다가 국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걸 가지고 국익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좌파잖아 아니 이런 점에서 굉장히 굉장히 좀 흠찔흠찔 놀라면서도 이게 내가 괜히 놀란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와서 많이 하게 돼 나만 느낀 게 아니라 이제는 많은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느끼게 되니까 이게 확실히 어떤 우파적 이념에서는 완전히 이탈해하고 있다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쉴드를 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쉴드를 치는 게 아니라 이념을 보호해야지 우리는 우파라는 이념을 가지고 모인 사람이지 무슨 누구의 팬클럽이 아니잖아요 이념을 지키고 가야 되는데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우파로 버린 거야 이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고 우리 우파끼리도 지금 결국 갈등을 또 하는 이슈가 된 거 아니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기회 이런 정치적 기회 외교적 기회를 이렇게 놓쳤다는 점에서도 감각 감이 너무 나쁜 거 아니냐 정치적 감각이 너무 뒤처진다 그리고 하는 변명들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는 변명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다 우파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헛소리만 있는 거야 지금 아주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어떤 단중까지는 아니어도 좋아 그냥 중중의 친미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분들이 중국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니까 어쨌든 친미적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는 방향성에서 볼 때 이거는 중국한테 우리가 굴복한 느낌까지 준단 말이지 중국은 아무 말도 안 했어 우리나라한테 뭐 경고를 했냐 무슨 뭐를 중국이 뭐 너희들 우리가 뭐 무역 보복을 할 거야 뭐 어찌했냐 중국이 뭐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알아서 지금 허리 수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눈치 보면서 미국 서열 안 만나고 쌩까고 이래놓고서는 대통령실에서 이게 국익을 위했다 근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